안녕하세요 돼지저금통입니다 돼지 꿀꿀이 저금통이에요 꿀꿀 이번에 해볼 게임은요 삼겹살 게임 저는 사실 이 게임에 그건거에요 주최재 1번 001번 어 얘도 1번이네 어 얘도 1번이네 어 다음 게임은 왜 딴 게임이죠 안돼요 무궁화 게임 해야 되는데 아 무궁화 게임에서 술래해야 되는데 술래하려고 왔거든요 근데 두번째 게임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기어디야 오 사진찍는다 오 안녕하세요 찰칵 사진찍었어요 찰칵 왜왜왜 그러고계세요 오징어게임 보셨까요 오징어게임 아닙니다 삼겹살게임입니다 예 삼겹살게임이에요 오해하지마세요 전 우산으로 가겠습니다 시작됐다 바로 빨리 달고나 주세요 오 뭐가 이거 닭 이걸 눌러야 되는건가 찰 어어 어어 달고나 달고나 碌 할 달고나 달고나 이렇게 하는거 아닌데 달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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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달고나 먹어 달고나 맛있게 찹 찹 찹 찹 예 예 예 달고나 획득 하나 더 주세요 하나 했으니까 원래 하나 더 하면은 공짜로 하나 더 주는 거예요 공짜로 하나 더 주는 그거라고요 그게 무리예요 룰 아저씨 달고나 안 팔아보셨네요 달고나 안 팔아보셨죠 달고나 하면은 공짜로 하나 더 주는 거라고요 물론 저는 어릴 때 달고나 저거 할 때 공짜로 얻어본 적이 없어요 됐다 다음 게임 저 제가 술래예요 술래 봐봐요 잘못 눌렀다 칼났다 아 이거 눌러가지고 그린라이트 레드라이트 여기서도 할 수 있나 내가 무궁화 꽃이 어 무궁화 꽃이 어디갔어 인형 어디갔어 어 인형 인형 여기있는데요 전데요 레드라이트 클났다 포그 걸렸다 다시 됐어 다음 게임 어 이거 눌러 이거 눌러 됐다 기다려야 돼요 이래서 이 상태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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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나 눌러봐 막 눌러봐 누르다 보면 시작될거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멈춰 얘들아 아이고 무궁화 처음에는 천천히 어 뭐야 반넘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야 왜왜왜왜왜 안가 그림 라이트 무궁화 다 쓰러졌어요 아니 얘들아 크하하핳핳핳 피었다 한명도 남기지 않기다 무궁화 꽃이 피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멈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멈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피었다! 멈춰! 없애버려 없애버려 멈춰! 멈추라고! 오 쟤 왜 안 쓰러져 저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 피었습니다! 아! 한명 성공했나요 설마? 아아악 이럴수가? 아... 한명이.. 한명이 생존한군가? 이럴수가... 안돼.. 네.. 저금통, 저금통 배를 갈라야돼 아아아아 삼겹살 게임 아아 가져가세요 다시해서 이번에는 끝까지 앞까지는 올 수 있게 해줘야겠어요 아 잡을래 슈슈슈슈슈슈슈슈 시작됐나요? 그린라이프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린라이프 그린라이프 아아아아아아 아니에요 제가 쏜거 아니에요 제가 쏜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린라이프 무궁화꽃이 피었다아아 하하하 아 왜케 많이 없어지냐고 요 앞까지 눈에 보이는 데까지 그냥 데리고자 형아 빨리 오라고 그린라이트야 빨리와 레드라이트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니아니야 빨리와 그린라이프 여기 왔을때 레드라이프 무궁화꽃이 피었다 와 뭐야 어떻게 바로 멈추는거야 왜 이렇게 고수야 이 친구 고구마꽃집 피었습니다 아아아아 와 되게 잘하네 그린라이트 그린라이프 레드라이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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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하하하하하하 예.... 우후우후후 으흡 어흠흠흠 삼겹살삼계임 나의 나의 돈을 지켜냈다 예예- 요 그래도 relaxation 오늘은 무궁화 코치 풀었습니다 저도 한번 참여해보겠습니다 사진찍는게 너무 재밌는것 같아요 셀칵 셀칵 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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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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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가! 저리가 다 내꺼야 저리가! 저리가 라고 다 내꺼야 저리가 저리가 내꺼야 아 내꺼라고 어 인형이 없는데요? 어 쟤는 어떻게 가? 인형이 없어 원래 없는건가? 제법을 시작도 안했는데 가버렸어 반칙했어 반칙 그린라잇 그린라잇 레드라잇 아 레드라잇 저는 소리를 끄고 하겠습니다 소리를 끄고 무궁화꽃을 할수있다 뒤에 숨어가면 돼 친구 뒤에 숨어 얘가 가려서 안보일거야 영차 영차 어떻게 봤지 어떻게 봤지 뭐지 아아아아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무궁화꽃이 되었습니다 술레를 한번 해봤대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여러분들도 직접 해보십니다 재밌었었네요 재밌었었습니다 안녕 뿅